비비가 맛있는 걸 먹어 볼 거에요 비비가 오늘은 아주 작은 소리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 소리를 해 볼 거에요 So you have to listen very carefully, okay? 귀는 종 끝, 두 눈 번쩍, 정신도 번쩍 자, 준비됐나요? 그럼 비비가 준비한 음식을 공개합니다 짜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되게 맛있어 보이지요? 우리 그럼 같이 먹어볼까요? 이따가 비비가 다 먹은 다음에 이건 무슨 소리일지 You have to guess, so listen very carefully and remember, okay? 첫 번째는 우리가 먹을 것은 바로 짜잔! 눈을 감자! 눈을 감으라는 건지 눈을 감은 감자라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럼 뜯어보겠습니다 하나 먼저 먹어볼께요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맛있어보여요? 어때요? 맛있어보여요? 기존에 있는 포테이토칩스보다 It's not salty It's not that salty 적당히 잡자라지 않으면서 It's not bad Let's move to next wine I'm gonna try this time This time, I'm gonna try Cheese Cheese It's peiliśmy It's peteo 비비난 치즈를 진짜 좋아하는데 Peteo 애들은 치즈는 맛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So let's try 자 그럼 도전 자 그럼 먹어 보겠습니다 음! 음! 완전 내 스타일이야! 하나 더! 오이하메! 이전에 그 페페로처럼 너무 어려워요 너무 크런치 하지만 아주 부드러워요 안에 치즈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그렇게 크런치하진 않아요 맛있네요 하나 더! 진짜 맛있다 과자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목이 말라요 그럼 이번엔 음료수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춥파춥스인데 음료수로 나왔더라구요 이것도 스파클링 나는 소리 아주 중요하겠지요 들어보세요 마셔볼게요 별로 스파클링 까지 까지 하진 않는데 정말 다행인건 그 춥파춥스 달기맛 스트로베리맛보다는 좀 안달아요 그건 정말 달잖아요 그 맛을 어떻게 먹지 했는데 다행히 적당한 스트로베리마신 하면서 It's not bad It's not that sweet 그렇게 막 달진 않아요 그냥 달콤한 맛 달콤한 달기물 맛 그러면서 살짝 스파클링한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셨으니까 비비가 진짜 좋아해요 뭐하는거에요 자 이거 머랭쿠키입니다 머랭쿠키 이게 그 그 흰자만 부분만 그거로만 맞는거래요 근데 그 안에 색소를 넣은거죠 그래서 계란이랑 밀 들어가있으니까 알러지있는 친구들은 못먹어요 이거 한숨 번 한숨 번 스카이 블루색이에요 예쁘죠 이거 달콤해요 근데 막 왜 너무 나라 이 정도는 아닌 그런 맛 One more time 단거 단거 싫어하는 친구들은 안좋을거 같아요 비비는 조금 단거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 10개 이상은 못먹을거 같아요 이거 요즘에 되게 핫하다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공주를 뜯을 때 너 너너너너너너넛 inception потер 요렇게 생겼지요 요렇게 자 먹어보겠습니다 새우깡이랑 비슷한데 잘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이 있어요 이제 깐풍기 소스를 넣은 건가봐요 단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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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거짠고만 비비네 이것도 한 10개 이상 못 먹을 거 같아요 단짠 단짠 이거 친구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 아카시아 펄쿨이 함유되어서 달콤함이 업업 아이스크림 요거트에 찍어먹는 즐거움도 있대요 괜찮아 it's ok no thank you 까보겠습니다 can you hear that sound can you hear that sound 3 4 5 이렇게 하나씩 먹어줘야 제 맛이에요 자 그럼 두손 짱구 갑니다 못말리는 신장 비비는 해피맛을 싫어해요 시나몬 꿀맛이랑 그래서 그런가 약간 시나몬맛이 느껴지는 짱구의 맛이 있어서 비비는 별로 사실 짱구 안좋아해요 굳이 비비 눈앞에 있으면 먹지만 찾아 먹진 않아요 I don't like it 이거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수제 고아쿠토 젤리래요 고아쿠토 고아쿠토 열어보죠 무슨 보석같은것들이 잔뜩 들어있는것처럼 보이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 에모랄드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다 자 그럼 도전 비비는 핑구핑구 좋아하니까 스트로베리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특이해요 바깥은 크런치 크런치 바삭바삭같아 안은 젤리에요 사탕같이 생겼는데 젤리에요 이게 다 도전 이거 신기한데 신기한데 신기한 맛인데 맛없어요 느끼한 젤리맛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복숭아 맛이 제일 최신건데 비비가 아니고 되게 먹어보고 싶었어요 먹어볼게요 카카오톡어 피치처럼 생기기도 했고 복숭아 같기도 하고 엉덩이 같기도 하고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진자 복숭아 아 피치 그래서 배치 플라이버 달달한 피치 맛이 정말 나요 왜 엄마가 밥먹기 전에 젤리 이런거 먹지말라고 하는줄 알아요 이거 마이쿰이야 한 봉지 칼로리가 215칼로리에요 215칼로리면 거의 밥 한공기랑 똑같아 그래서 엄마가 밥먹기 전에 이런 젤리 먹지말라 그러는거에요 엄마말은 무조건 들어야 돼 얘들아 자 이거는 먹어봤자 시작하는것도 아니고 깃발만 썼고 건강해지지 않는데 밥이랑 똑같아 이렇게 말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오케이 굿보이 굿그럴 자 이렇게 비비가 오늘 다양한걸 먹어봤어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밥이 좋은것이요 밥이 진짜 좋은것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입이 닳아서 아무것도 먹고싶지가 않아요 이빨도 막 섞고있는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 간식은 조금씩 밥을 많이 먹는 우리 비비키즈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갑니다 도동 자 비비게 소리를 듣고 이게 어떤음식의 소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번째문제 첫번째문제 정답은 머랭쿠키였습니다 두번째문제 두번째문제 정답은 간풍새우깡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재미있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밥먹고 든든한 친구가 되길 바래요 그럼 비비는 다음시간에 또 만나러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러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러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러올게요 비비 비비 또 만나러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러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